He didn't walk up with that how you doing Said there's a lot of girls I can do it I'm not crazy I swear Where is the stone? Do you think it's like British accent? No, I just, you know, who are you 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안녕하세요 알고보면 간단한 짓이 알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죠 영국 억양과 미국 억양 중 하나를 완벽히 가질 수 있다면 뭘 갖고 싶은? 총 6.3만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06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투표 결과는 61%로 영국 억양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 억양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심리학 페이지 psychology daily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떠한 억양을 가장 섹시하게 느끼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미국 억양이 8.7%로 2위를 차지했고 아이리쉬 억양이 8.1%로 3위 호주 억양이 8%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네, 27%를 차지한 영국 억양이었죠 미국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 문화를 압도하고 있지만 미국 억양만큼은 그렇지 않다 역사나 판타지 장르 속 미국 배우들은 항상 영국 억양을 연기하곤 한다 어색한 억양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영국 억양이 인기가 있는 탓에 미국 배우들은 종종 영국 억양을 연기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여기 이 댓글에 남겨준 알맥스의 말처럼 과연 미국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은 영국 억양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Hello, my name is Beyonce Hello, my name is Beyonce Will you do some lyrics to Havana in that style please? Okay, let's see He didn't walk up with that How you doing? He said there's a lot of girls I can do with Here is my best British accent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you lot Do you know what I mean? It's like, I want to go to sleep but I can't Like a proper English lady I'm having tea before bedtime I love it My father told me that behind here there's a rock that if you touch it Can't you see? I'm not crazy, I swear Where is the stone? Don't you know? Where is the stone? So like, honestly, I saw this guy What he's telling me is like, you know, I miss you or whatever And I'm like, you miss me? What about your mother? And one of them goes, oi, you Batman And the other one goes, no, he's not Batman, look at his teeth What, why'd you stop it? I don't know, I just, you know, who are you 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Certain questions that you ask, channel a different person Oh, okay And I have to, you know, sort of brainstorm and decide what I'm going to say to you Okay And that's also a way to get the audience laughing and for you to forget your question Hello, how are you? You like my English accent? I like, I like British accents because they're so sexy 네, 이런 미국인들의 영국 억양 따라하기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 영국 억양 너무 좋아 오, 억양 엄청 좋은데? 나 영국인인데 이거 너무 웃겨 어우, 저스틴 비버가 영국 억양 따라하는 거 진짜 오글거린다 네, 이게 영국인들이 듣기에는 약간 부산 사투리 따라하는 서울 사람을 보는 느낌인 것 같네요 밥 먹었나?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진짜 영국 억양은 과연 어떻게 들릴까?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진짜 영국인인지 맞춰보는 퀴즈를 같이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영국 영화하면 가장 많이 떠올렸던 베네딕트 컴버 배치가 출연한 샬롯 바로 그 샬롯과 닥터구의 제작진 스티븐 모펫과 마크 게이티스가 브람스토커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한 넷플릭스 신작 드라큘러 이 드라큘러 속 등장인물들의 억양을 들어보며 과연 누가 진짜 영국 출신이고 영국 억양을 쓰는 건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등장인물은 총 4명이 나오고요 이 중 한 명의 배우만이 실제 영국 출신이며 작품 속에서도 영국 억양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라큘러 두번째 수녀 애거사 세번째 변호사 조나선 하커 네번째 조나선의 약혼녀 미나 네 이들 중 과연 누가 진짜 영국 출신이며 작품 속에서도 영국 억양을 쓰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조나선의 약혼녀 미나를 연기한 모 피드 클라악은 작품 속에서 영국 억양을 연기했지만 실제 국적은 스웨덴입니다 영국 출신이 아니니 탈락이죠 두번째 수녀 에버사를 연기한 돌리 웰스는 국적은 런던 영국이나 작품 속에서는 더치 억양 즉 네덜란드 억양을 연기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영국 억양을 연기하지 않았으니 탈락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명이 남았죠? 이 둘 중 한 명만이 영국 출신이며 작품 속에서도 영국 억양을 썼습니다 드라큘라와 변호사 조나선 이 둘 모두 작품 속에서 영국 억양을 연기했고요 국적은 드라큘라를 맡은 큐나이스방은 덴마크 변호사 조나선 하커를 맡은 존 해퍼나는 영국입니다 결국 퀴즈의 정답 국적도 작품 속 억양도 모두 영국인 사람은 바로 변호사 조나선 하커를 연기한 존 해퍼넌이었죠 네 작품 속 드라큘라는 피를 빨아먹으면 그 사람의 억양까지 흡수하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 트랜실바니아 억양을 갖고 있던 드라큘라는 이 영국 출신 변호사 조나선 하커의 피를 빨아먹으며 굉장히 멋진 영국 억양을 갖게 됩니다 한편 드라큘라를 연기한 클라이스방은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고 클라이스방 영어 어경 너무 멋있더라 드라큘라가 섹시해 보인다면 잘못된 건가? 드라큘라 너무 재밌어 클라이스방 어경 진짜 섹시하더라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넷플릭스 드라큘라 영어 어경 진짜 뭐냐? 실제 연구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잠깐만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prescribe 좀 ISIS 한국어로 변화가 있나요? 생각해 본다 하나는 어떤 하나의 말에서 다른 하나만 더? 음... 약간.. 조금 있다 약간? 내가 말한지 그니까 잘 못한다는 아예 잘 못한다는 한국어 한 번 한편 한 영국인은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 영국인이고 킹스턴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덴마크인 사람한테 들은 영국 영어 중 최고였어. 다들 드라큘라의 가짜 영국 어경을 놀리고 있는데 클라이스는 영어를 제 2언어로 그리고 정말 천재처럼 잘하는 사람인 거야. 이 바보들아. 네 그렇다면 런던 출신이지만 작품 속에서 네덜란드 영어를 구사하는 에거사 수녀를 연기한 돌리 웰스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돌리 웰스 네덜란드 액센트 너무 놀라웠어. 아주 칭찬해. 난 진짜 돌리 웰스가 네덜란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완전 속은 거지. 이 놀라운 네덜란드 배우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세상에 영국 사람인 거야. 진짜 네덜란드 어경 완전히 소화했던데 나도 진짜 네덜란드 사람인가 해서 찾아봤었어. 자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에거사 수녀를 연기한 런던 출신의 이 배우 실제 어경은 과연 어떨까? 영국인 친구에 의하면 드라큘라에서는 영국 억양이 아니었지만 평소 인터뷰에서는 전형적인 영국 억양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억양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 드라큘라는 총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셜록과 닥터 후 제작진이 참여한 것으로 화제가 된 이 작품은 에피소드마다 감독이 다 다른 걸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닥터 후와 웨스트월드의 감독을 맡았던 자니 캠베리 두 번째 에피소드는 킬링이브의 데이먼 토마스가 세 번째 에피소드는 셜록의 폴 맥기건이 참여했죠. 엄청난 프로필의 감독들이 대거 참여해서인지 작품 속에 숨겨놓은 재미있는 요소들도 참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시즌 1 변호사 하커의 약혼녀가 언급한 로즈 앤 크라운에서 일하는 바텐더 이는 바로 닥터 후의 등장인물 클라라입니다. 닥터 후의 클라라가 바텐더로 일했던 것이 바로 로즈 앤 크라운였죠. 닥터 후 작가 감독이 드라큘라 제작에 함께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미있는 설정이 들어갈 수 있었네요. 또 2화에서 등장하는 이 9번 방은 영국의 공포 프로그램 인사이드 넘버 나인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인사이드 넘버 나인의 제작진과 드라큘라 제작진은 더 리그 오브 젠틀맨 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동요의 프로그램 제목 인사이드 넘버 나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센스있는 연출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작품 넷플릭스 드라큘라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시청자도 함께 추리를 하게끔 만드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셜록, 닥터 후, 킬링이블을 사랑하셨던 분들이라면 큰 흥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무서운 거 못 보는데 이건 혼자 불 끄고 봐도 별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드라큘라 시청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넷플릭스 신작 드라큘라와 함께 영국 영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단어는 주로 영국 것을 쓰고 발음은 미국을 선호하는 편이라 영국 영어 발음에 대한 환상은 딱히 없었는데 이번에 투표를 해보니 영국 영어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알맹스들도 많았고 또 동시에 동양인인 내가 영국 영어를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영국인한테 물어봤어요. 동양인이 영국 억양 특히 특정 상류계층이 쓴다고 알려진 포쉬 억양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음... depends on the people you hang out with. if you're hanging with like higher class people or middle class people they probably won't mind it. but like as you go younger or they start to think it was a bit weird because like we don't really talk in that accent. like I don't mind if somebody has like like a posh accent or it... no... it doesn't really bother me. like...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 억양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도 뭐...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 댓글처럼 영국 억양에는 미디어에서 자주 소비되는 포쉬 액센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액센트가 있으니까요. 영국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양한 영어 억양에 관심을 가져봐도 재밌겠죠? 그리고 그의 넷플릭스 신당 드라큘라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 진리엄 머피처럼 영국 발음 가능한가요? 영국 발음? 오케이 오케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looking at? 어때요? 괜찮죠? 다 화가 나 있냐? 하하하하 그 건가 먹어서 입천장 다 가진 것 같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looking at? 음... Mom! Can I have... Can I have a glass of water? 워어? 워어? Mom!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o do you think you're talking to? What are you laughing 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boy.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ike that. Oh! Can you do it again? Is t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ould you like a cup of water? Would you like a cup of water? Not bad. Is it bad? Um... I would... I would stick to using your American accent. Uh... Come back. Come and ease this obsession. Full force dispassers. Come and call your disagres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